친구분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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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고무고무 열매를 먹어서 팔이 길어난 잉피라고 해 그리고 내 친구들, 내 동료들을 소개할게 안녕 안녕 옆에서 한입 뺏어 먹었다가 팔만 늘어나는 안짱이야 아 여기 땅바닥에 굴러다니는 누구니? 잘거야 말거지마 어쨌든 우리는 팔이 긴 노답 삼형제야 안녕 안녕 방가방 backstory 우리 물속에서 빠져도 놀자 방가방가 오오오오오오오오 자 난 올라갈거야 얘들아 나도 올라갈래 어떻게 올라가? 이거 여기 잡아야되 얘들아 날 잡아 아이고 아 여기올라가야되 아 여기도 잡아야되는거야? 와 이거 되게 어렵다 척 오 됐다 척 아 나 올라왔어 우리 되게 높은데 올라가보자 어 어디갔어 아 얘들아 나 끌어올려줘 얘들아 나 잡아 어 좋았어 올라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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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높은데 올라가자 높은데 올라가면 골즈가 있대 어 뭐야 저쪽은 올라갈 수 있나봐 어떻게 올라가는거야 저기는 점프를 하는게 아닐까 아 벽쪽으로 가는거네 이렇게 벽쪽으로 올라가는거지 우와 늑대하나 되게 잘한다 오 나 잘한다 대단하다 재능있었네 발이 엄청 늘어났어 대포로 탈수있나봐 대포 한번 타봐 대포 발사아아아악 우와 발사아아악 나도 나도 발사아아악 야 애들아 내 팔이 소세지가 됐어 너무 맛있겠다 어디 국에 빠진거 같은데 우와 어 저쪽에도 있다 저쪽으로 한번 가보자 어 늑대야 너 햄버거 먹는거야 음 너무 맛있다 냠냠 너 지금 불 난다고 불 나 사실 에이스였어 이글이글 열매도 먹었지 왜 햄버거 움직여 우와 점프로 할 수 있구나 우리 저쪽 방으로 한번 가볼래 그래 이거 타고 가야지 한 번씩 발사아아악 비행기 탔어 발사아아악 우와 짱재밌다 하나 둘 발사아악 발사아악 또 발사아악 발사아악 우와 발사아악 밖에 나가자 밖에 밖에 나갈까 좋아좋아 그냥 밖에 나가자 밖에 재밌는게 많은거 같아 오오오오오오오 저거 비행기 탈수있어? 비행기 잡을수있어 손으로 오케오케 여기 있다가 나 봐봐 어? 보고있어 온다온다온다온다온다 Duway로 잡을수 있는거야 하을아아아아 안닿네 지금이야 지금이야 지금이아 안되는구나 제가 안네 이거 올라타한 다음에 잡는게 아닐까 으악 쩨어우 오오오옥 어허 위리ots kick 올라가자 등산내기하자 그래 빨리 가 하고 있어 야 내 팔은 정말 길단 말이야 나 형 머리만 잡고 있어도 다 갈 수 있는걸 쭉쭉쭉쭉 오 재능있네 쭉쭉쭉 가왔다구 저쪽으로 가자 우리 쭉쭉쭉쭉쭉 막클릭해봐 쭈쭈쭈 여민아 날 봐줘 어디있는데 오 보고있어 도도도도도 야 이거 약간 거미같에 징그러워 막클릭하면 되게 빨리 올라간다? 엄청빨라 우리 해변으로 가볼까? 해변으로 와 와 여기는 해변이야 저친구봐봐 저친구 수박이랑 같이 돌고있어 와 와 저기 맨 위로 올라갈 수 있나봐 보여? 와 저기 황금색 구름 봐 황금색 구름 저기 뒤에 저기에 끝인 것 같아 황금색 구름이 점프맨이네 오케오케 가자 실패? 시작부터 아 여기가 구멍이 구멍있네 와 나 수박 잡았다 타이밍에 맞춰서 공을 클릭하는거지 어 나 공 잡았다 어 잘하는데 어 나 공 잡았다 슉 어우 점프할 수 있을 것만 같아 어 나 모래사 잡았어 아아 나 떨어졌어 못 올라오는 사람 없겠지? 설마 금방 가줄게 와 저 친구 잘하는데 호오잇 호오잇 오 잘하는데 와 늑대야 호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 호오오오오 YAH 더 강났다 어 하 이이 surf 잡아버려 잡아버려 안잡아지는데? Orleans 몰이는에 안잡아줘 가까이가야겠네 오오오 어머, 옆에 공 Cler다더 골밟아봐 옆에 공 공 밟으면은 fall 저isi 점프할 수 있어? 공 잡으면 점프한다고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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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 나 위 엄청 위에 올라왔어 아 잡지를 못하겠.. 어 잡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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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올라갈게 얘들아 공 잡으면 점프한다고? 우와아아아 잡았다 잡아 너무 돌아 옆에 파라솔 잡아 파라솔이 잡아야 돼 파라솔.. 파라솔이 안잡혀 파라솔이 안잡혀 어렵다 진짜 어렵다 저 파라솔을 잡아야 돼 와 파라솔 안잡힌다 파라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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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라솔이 안잡히네 우리 실력으로 무린거 같애 와 저게 황금구름까지 올라가고 싶은데 어렵네 와 높다 생각보다 훨씬 더 자 오케이 올라갔고요 여기까진 쉽고요 아 여기까지 수박 잡고 모래동 잡고 자 이거 뭐 어렵지 않습니다 자 안돼 자 이거 뭐 어렵지 않습니다 내 불주먹 루피 불주먹 루피 완전 멋있어 아 올라갈 수 있어 올라갈 수 있어 아 됐다 여기서 점프하고 잡아 잡아 오 자꾸 그 다음에 어 너 바로 잡았네 잡았지롱 대단한데 이거 잡기 어렵던데 아 어려워 어 장난 아니야 이거 안돼에에에에에에에에에 진짜 어렵다 난 더 올라갈게 근데 너 정말 대단하구나 그럼 이 파라솔을 잡아야대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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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안되겠다 어! 바로 저 잡았어! 모래 위에는 돈이 많거든 슉 아 옆에 보면은 여러분들 이게 캐시를 지를 수 있는데 캐시를 한번 사볼게요 여러분들 나 금방 갔다올게 나 캐시를 질러버렸거든 너 어때 네팔? 우왕 굉장해 짱 그지? 캐시 질렀어 어 부럽다 굉장해 내가 올라가는 모습 볼래 얘들아? 더 길어졌잖아 자아 잘봐 어어? 느낌이 좋지 않은데? 이상한데? 더 안좋아? 오! 우와아아아 뭐야 엄청빨라 가는속도가 달라 으아 우와해변도 잘 해변도 잘 올라갈 수 있을것 같애 해변으로 와봐 아니야그런 PVP가 진짜 재밌어 그럴까? 우리 PVP해볼까? PVP로 와봐 PVP에 우리밖에 없다 칼로 싸우는거네 덤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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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오리eee 얘가 피나는거 거네 이겨민 너무 길어가지고 안닫어 레오리 append 난 레오리가 안돼요 너무 길어서 팔긴게 장북댕이구나 팔긴게 장북댕이구나 도망가면서 때려버리기 불쌍 짐 생활로 도망가면서 때려버리기 이이이이 mitä 이이가 없다 아!!! 안 돼!!! 안 돼!!! 이런 거 구만 네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오늘 고무고부 인간이 되어보았는데요 자 오늘 너무 재밌었죠? 여러분들? 친구들! 네! 네 여러분들 다음번에 더 재미 всем 로블 Hut tee 스포티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~~ 오오옹 아주오옹